3만 개를? 흐흐흐흐흐흐 못 맞추다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 사랑 슬림님에게 10개 사랑을 드립니다 슬림 계좌한 사츄가님을 뭐래야? 뭐래? 뭐야? 나 무카 같애 왜 싫어? 흐흐흐흐흐흐 아 겁나 짜증나! 흐흐흐흐흐 아 밖에는 오지마 내 방송 겨울이 겨울이 겨울아 서운하네 빼빼로 너만큼은 줄지 않았는데 정답 있어 어? 정답 여럴 거 만들고 남은 거? 정답 아니야 오빠 거 주려고 나 있어 내 거 따로 있다고? 개소리 같은데? 아.. 와.. 아 진짜 있다니까? 남겨놨어 봐봐 아 만나봐 봐 언제 볼까? 3일 뒤? 1년 뒤 2년 뒤 지 혼자 웃겨 어디에 겨눈식 날 나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게 1년 뒤 2년 뒤 2년 뒤 2년 뒤 2년 뒤 2년 뒤 여러분 추천이랑 투표하고 계시죠? 너 왜 빼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그 과로 이번에 나 빼빼로를 한 개도 못 받아가지고 누구 줄 그럴 처지가 아니었어 오빠 이해 중이고 알겠어 하정도 좀 서운하네 하정아 왜 빼빼로 안 주냐? 아 남순아 오랜만이야 나도 하나도 못 받았는데 내가 줘도 됨? 응 줘도 돼 내년에 줘 내년에 나도 남순 오빠 거 만들어서 줄게 내년에 서로 꼭 주자 좋기 이 새끼는 내 말을 아예 안 들어 야 아 이거 아직 투표하는 게 아닌가? 나 누구라 얘기해 내년에 보자 알았지? 랄라님 저번에 펀딩폭이군요 어? 랄라님이다 파란혜님 하여 인사만 저 이기는 거 많이 보고 뭐야 짭이네? 아니 100개가 왜 짭이야 사진이에요? 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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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로 주려고 만들어놨어요 저 앞에 아 진짜요? 저요? 저요? 잠깐만 근데 빼빼로데이가 지금 4일 지났는데 이거 언제 만들었을거지? 안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여보세요? 네 반갑습니다 빼빼로 언제들이죠? 근데 언제 만드신 건데요? 10일 날 만들었어요 랄라님 생각하면서 아니요 10일이면 지금 5일이 지났는데요? 아 근데 그렇게 받기 싫으시면 거절하세요 그냥 저도 그렇게 구질구질한 새끼 아니니까 아 빼빼로만 가질게요 그러면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까 번호 저장해주세요 네 저 여유축으로 저장해도 되나요? 네? 죄송합니다 방송 화이팅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셀리 누나 안녕하세요 역시 그렇지 잠깐 노래 잠깐 계장 너라도 줘 감졌어요? 노래요? 죄송해요 빼빼로 다 우리 팬분들 나눠드려서 웃어요 오빠 잘 지내 우리 애 여기까지다 아 찬송가 틀어놓고 진짜 노래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넌 덜 받을 거야 넌 지옥 갈 거야 쓴말씀이신지 알아뜨릴 수 없네요 어디서 환영받는 데가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까 악단 퍼부신 거 취소 하겠습니다 셀리한테 다시 가야겠다 진짜? 3천개? 4천개 주셨어 정말? 4천개를? 3만개를? 희하 희하 진짜? 4천개? 10개? 2천개? 이거 뭐야 우리 뭐야 나 뭔 거 같애 싫어 짜증나 조금 아니 impo 멍 Awards 아따 퍼부신 거 취소할게 아니 여기 압담하고 별풍 주세요 오늘도 파이팅하고 항상 사랑한다 오늘도 파이팅하고 항상 사랑한다 이거 장난이니까 이거 강템 풀어드릴게요 이거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방송은 방송일 뿐 오해하지 말자 남순이랑 뭐 나쁘거나 손절을 했거나 나쁜 관계 아니에요 아시죠? 진짜 웃자고 하는 거지 이걸 또 감정 입혀서 와 또 싸웠네 쟤네 사이 안 좋은가 보다 이감질 하면 안 돼요 맞죠? 노노? 노노노노? 노노 감사합니다 확실히 NS분들이 방방바가 잘 돼서 반진심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행인 것 같아 이거 찐 감정 입혀가지고 막 와가지고 욕하는 사람들 믿거든 딱지 뭔지 알지 다들 방방바가 잘 되시니까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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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